타격도 수비도 없다 해규물 팽이 아이 뭐 볶음이면 잘 나왔네 띠용 망했네 아유 왜 하필 짐 끈다왔냐 필레.. 필레 나오지 안돼 살기위한 이중타격 오늘은 한 생명체의 진정은 끈기에 대해 말해주러 왔네 의심 틀네 몸바 이렇게 강화하면 되겠지 힐러 짤나 프라이 표창 육아압은 필요 없겠지 힐네나 한장 더 나오자 회중시계에 정말 쓸 일 없을 것 같은데 몸박이 하나가 돌아왔네 그럼 이제 첫 턴에 핸드 다 잡을 순 없다 또 통박치기 회중시계가 빛을 뿜는다 빛빛시계 빛빛시계 아이스크림 이런거 다 필요 없고 흘려보내기 하나 더 주세요 짱퍼컷 빛이 하나 더 주세요 빛이 하나 더 주세요 오 힐링시계 이빵 아 뭐야 이게 아 좀 이상한데 마리케이드 다리보다 포식이 낫겠어요 이것 어차피 아이스크림 있는데 아닌가 참호 뽑을 생각하면 다리가 나은가 판도라 나오면은 축하로 아니 아스트롤라베로 교체가 이라고 미션에 써있었는데 나스트롤라베도 쓸모가 없네 틀려보내기는 하나 더 찾아보자 나이스크림 이제 뭐가 남았지 이제 무감각 넣어야되나 아 그러네 하나 제거하고 강화하고 강타 제거할까 아닌가 제거필옵나 강화하면 안되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이 덱 당장 상태 이상만 들어와도 해성벌일텐데 와바와바와바와바 와바와바와바 불타는 조약도 필요 없지 포션 떴으니까 엘리트 잡자 현돌칼집 하나도 무섭지 않다 킬가격은 금강성 킬 담뱃대 여기서 담뱃대를 준다고? 아니 뭐 강타 지우는게 이득이긴 해 스웻 레스톡 ders 액트2가 힘든게 그런게는 뭐 죽었다 아이고 아이씨 이거 주장아니야? 포션 들고 다음에 리트 하나 더 잡고 다리가 왜 또 나와 조개와서 리헬 이거 회중시계 보는게 맞나? 안 보는게 맞겠지? 오우 샛 나는 포션을 엘리트에서 쓸 줄 알았는데 흘려보내기 오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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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강타 그냥 괘씸자로 지워야겠는데 깍치네 오우 실력 안녕 왕관고 이제 카드도 다 집은거 같은데 상점가서 유물샷핑이나 할까 아이씨 구상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꺼져 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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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엘리트 잡으러 갈까? 옆에 엘리트 잡으러 갈까? 풀보고 참호가 가는게 되찾았다 이거 꽉치울까? 어떡하지? 풀밉트 잡으러 갈까? 나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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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.. 점점 두카락 오박 세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병발이? 대기할 바삭 아 광기 광기 끈질기네 덱의 모든 카드를 0포스트로 만들겠다는 진명 향으로 아깝다 광기 저거 대단한데? 광기 저럴 광기 저럴 광기 저럴 광기 저럴 흐흐 내가 향로 못 먹었는데 고작 이딴 거 먹으려고 향로를 못 먹은 거였어 당신의 향로 장화로 대체로 다 장화 장화 금강조랑 비교하면은 1장 1단 있어가지고 양적 장화 장화 고작 그렇게 묵쓸해는 남부 5 Have a 10 10 10 10 10 10 11 작은 카카 특별히 살려줘야겠군 빨간 맛 개센거 봐 확실히 아이언클래그가 그냥 쎄 얘는 캐릭터 특성이야 이 캐릭터는 쎕니다 이런 특성 아 광기좀 타 광기 임마 이거 끄질기네 이래놓고 심장전에서 한방에 타는거 아냐 이래야 쓸데없어 사연스 사이언스 열심히 쓰면서 쉬고 그래야지 이렇게 쉽게 방호도 999 사는 캐릭터는 없지 사일런트였으면 지금 저거 잡으려고 고개쓰고 전략가 쓰고 집중쓰고 막 공중제비 돌고 막 발놀림 쓰고 자전상 쓰고 난리 지겨 난리 다 지겨 쓸건데 개도 쓰고 반수신경설략가 쓰고 막 대단원 쓰고 막 대단원 막 이펙트 대단한 듯이 나오지만 대단원 20번이랑 몸박 1번이랑 데미지가 똑같은데 그리고 다시 반드시 늦어져 다시 반드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